안녕하세요 쿠팡에서 가장 인기있고 할인율도 좋은 상품을 리스트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위 루컴즈 인버터 18.700 할인율 52% 할인 가격 40만 9천원 리뷰수 130개 1위 3일이 해설 74년 신제품기 할인율 36% 할인 가격 68만 5천원 리뷰수 0개 3위 캐리어 공식 캐리점 최신형 초절 할인율 23% 할인 가격 45만 9천원 리뷰수 108개 4위 캐리어 인버터 벽거리 에어컨 할인율 20% 할인 가격 63만 9천원 리뷰수 1개 5위 LG전자 인버터 18.7 할인율 10% 할인 가격 57만 4740원 리뷰수 114개 6위 LG전자 인버터 18.7 할인율 6% 할인 가격 55만 9천원 리뷰수 305개 7위 캐리어 인버터 18.700 할인율 4% 할인 가격 40만 9천원 리뷰수 277개 8위 하이얼 인버터 18.700 할인율 2% 할인 가격 40만 8천원 리뷰수 515개 9위 에어컨 한번지 X 전국 설치 할인율 0% 할인 가격 38만 1770원 리뷰수 100개 10위 시현 2등급 삼성 에어컨 1할인율 0% 할인 가격 80만 9천원 리뷰수 3개 더보기나 고정댓글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다양한 제품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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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